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어제 영상을 마친 다음에 스타트업팩을 샀어요. 레벨업 5개랑 10만 갈드 그리고 스킬포인트 추가 그리고 소비 CP 20% 다운 레벨업 5개 됐구요. 이렇게 똑같이 결정을 하면 뭐 많이 세일을 쓰려나요? 어 빨리 세진거 같긴 하네요. 확실히 쉽게 죽네 5레벨업 했다고 스킬도 사야죠 그러면 다 살 수 있겠네 지금 다 샀구요 컴퍼리트 보너스로 속성 방어력을 줍니다. 먼저 이걸 다 해야되네요 공중 데미지 업 좀 컴퍼리트 보너스 있구요 컴퍼리트 보너스게 공중이네요 유선... 유선기는 이런 스킬 시스템은 기존의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세일즈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쁘지 않네요 못 가는 곳이고... 이번 테일즈 오라이즌을 각 잡고 만들었네요 테일즈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전투도 그렇고 처음부터 흥미로운 스토리로 전개를 이어가서 아... 아... 하핳핳핳 하.. 뭐 없나? 예 뭐 없네요 이거를 여기에 올라갈 수 있나? 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안됩니다 왜 낙사 데미지도 좀 주지? 이거는 말도 안되잖아 아 얘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설정이죠? 아 말이 되네 그러면 설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성진 좋네 끝 간단한 뼈 지도가 아직 키 조작이 좀 미숙해요 형이 이렇게 빼지는 않네요 스킬 자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립 ه 어 프레임 드랍도 없고 어 어 깔끔해요 움직임이도 부드럽고 게임은 전체적으로 되게 기존 최근 테일즈의 트리칭에서 느낌들이 좋긴하네요 테일즈에 닿지 않으면서 테일즈에요 라벤더 이런 아이템이나 그런거 촬영은 테일즈 시리즈에서 기대를 가져온것 같아요 아 자꾸 버튼을 저걸 누르네 거의 다 온것 같죠? 아우 와 아우 너무 쉽게 잡았는데 이건 제 컨트롤링 좋아진게 아니고 레벨업의 힘입니다 레벨업의 힘 한마디로 과금의 힘이죠 과금의 힘 5,800원 썼어요 요즘 온라인 게임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즐기고 싶어서 스타트업팩은 샀구요 다른 과금 상품도 많긴 한데 다 사면 살짝 적이 없어질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구요 스킷인가요? 스킷인가요? 저녁이 10ch 1 inhabitants 입모양하고 셀토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 요리가 나오는군요. 테일즈 3점은 요리죠. 테일즈 3점은 요리죠. 아, 강제의식인가요? 아,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요리 튜토리얼이군요. 다른 재료들은 귀하니까 채용을 주. 아, 죽은 시원이면 안되네요. 아, 네. 아, 나는.. 나는 아주 잘 못한거에요. 하지만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꺼에서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어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나는 이런 wortel구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더 좋은데. 나는 저는 뭐 그러면 아기 때문에. 나는 아.. 나는 그 말이지. 나는 그.. 作ってくれたのに悪かった 大体あなた痛みは感じないのに味はわかるの? 一応人並みにな 人に言わせると少々変わってるらしいが 変わってる?好みの話? 前に俺がうまいと言った木の実を辛くて食えたもんじゃないって言われたんだ 痛みがない分刺激に飢え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 あなたが一番煮ているから 食事はなるべく私が作った方が良さそうね 真の口に合わないでしょうか? でも 悪かったって 分かったよ 俺もちゃんと普通の味を目指すから それで勘弁してくれ 아 시온 새로운 패널이 열렸어요 여기 녹친 스킷이 있나요? 아 내가 안본 스킷도 나오는지 크게 궁금해요 다 본거 같은데 스킷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그런건 좀 아쉽네요 스킷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요 현대식 유적이에요 꼭 이런 그 느낌이 느낌이 꼭 그 일러스트 스킷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요 스킷이에요 스킷이 좀 revving 스킷이가 지악 むこうが透けて見えるのに通れない イライラするな 防護隔壁よ こう どうやらここは補給基地の類だったみたいね あるいは300年前の大進行事まで遡るのか 放棄されたっていう割に 邪魔よ 음 이쪽 이쪽으로 가서 어? 에이 아, 위층에도 있나 보구나 자, 먼저 잡고, 아이고, 잡고 누르네 뭔가 눌러서 공격을 하려고 해서 자, 반대쪽으로 어, 뭐야 이거 돈은 들어왔는데 왜 계속 표시가 돼 있어 왁스, 후, 애플 젤리 아, 스퀸이 간다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잘 모르겠어 아, 스퀸이 간다 아, 스퀸이 간다 네, 스퀸이 간다 아, 스퀸이 간다 그렇군요. 공부는 몸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레나는 어떻게 알지? 저는 동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있어도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나 지금 무슨 소리가 들었어? 아니, 야. 나 그냥 먹었다. 나 아무것도 안 들었어. 하하하하하하 아직도 나의 손에 담아났어, 먹을까? 먹자. 하하하하하하 스킷이 전에 스킷보다 발전한 느낌이 들어요 저기로 가야되는곳인가보네요 어 뭐야 일로도 갈수있어? 엘리베이터? 오렌지젤리 오렌지젤리가 tp회복 아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어 마신검 야 오랜만인데? 이 정도면 승룡찰 많이 쓰다보니까 마신검이 예 아 승신검 승룡찰 승룡찰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디 아까 반대쪽에서 그 막힌곳이 있어보였는데 저거 뭐지? 저 아 요리 스킬타임 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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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주군도 되게 부드럽네 아 간만에 테일즈 시리즈가 상당히 괜찮게 뽑혀서 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마크? 아 장비야? 아 관통력 30 음? 어라? 떨어졌네? 에이 처음으로 왔네 떨어지면 안되나보네 거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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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헤벤다 헤벤 어디로 가야 되나 엘레베이터 타야되나 봐요 먹을 건 다 먹었죠 여기서 거주구요 이곳은... 이전의 주님의 의상部屋? 너무 좋은데... 언제 여기 있을까요? 조금 옛날의 의상인데... 이것은... 흐흐흐흐흐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어 아 예 한정으로 받은 게 흑색이면 이게 백색이네 야 야 그 그 뭐 뭐 뭐 그 그 그 그 그 생iro ك 아이 말 진짜 큰일 흰 태기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도착하니까요. 하지만 레아즈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렛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00年前,レナから持ち込まれた資材の多くが そのままいろんな用途に転用されたとは聞くわ だから,ここは補給基地だったかもしれないし 同時に鋭の城だったこともあったかもしれない いつから鋭の城が今の場所に移ったのかは知らない これで満足? どうして? ああ... ありがとう 教えてくれます 別に大したことは言ってないわ 何か知らないけど 보상アイテム? どう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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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の…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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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이네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이네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에 맞춰서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은 무적의 마신검에 맞춰서 찐 감자 레시피 그럼 다음 야영을 만들어볼까요? 없네요 그... 그릇 어디에 가야 하는지? 정리해... 모늤갈이! 저기... 으깨! 아 멋진데?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중에 열리겠네요 아 이게 꽤 맵이 약간 넓은 편이에요 조금 편은 아니에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적잖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에이 뭐야 더 단단하네요 저XX 애들은 제 정규 병사라 어우 보물상자 무기 좀 주면 안되겠니? 무기는 돈 주고 사야돼? 난 가급적이면 다 죽이면서 마신검을 본거는 참 오랜만인거 같네요 여기는 지금 목적지가 아니에요 후추 미머리 잡아 오오오오오 제가 뵈다. 퍼스트 헤드 스피드는 빨리 휘저어. 아까 공중콤보 괜찮았네요. 이번에는 과연 500갈드 돈은 지금 많아요 잡곡이? 쓸만한 것들은 주지 않네 애들이 네 어느정도 펠드는 잘 돈 것 같습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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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깜짝이야 아... 야... 네, 모스 갈로 바로 왔습니다. 네, 모스 갈로 바로 왔습니다. 모스 갈로 하нь 공중 콤보를 넣을 수가 있대 나중에 잘 해봐야겠네 누나는 누구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이제 꼭 잘 잡지 못하고 싶습니다 난 너 얼마나 지속한지 걍 막 좀 해보았어 잠시! 야야야 다 아앗기 내가 잘 안아야돼 바로 일찍상 진행이죠 바로 일찍 바로 일찍 바로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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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逃げ延びました 나도 살아 이런 다시 말하자면命은 없을 것입니다 命은 自説を待てっていうのか。 そう。 それは生き残る代わりに誰かを見殺しにする。そういうことじゃ。 みんなの育成を賭けに差し出した上に、人を犠牲にして生き残ったところで、結局待つだけなら何になる!? 抗ったら何が起きる? 抗った当人が死ぬだけなら本望であろう。その結果が、耐えて待つことに意味はないか? それは、止めたいはずの死を広げる。捨てを待つことになれ。いつか、俺はもう、支配に抗おうと命を賭けて生きる人。たとえ命が尽きようと、次、同じ命を賭けるなら。 それ。 しかも、ただの剣じゃない。きっと過去に戦った。だから、この剣。 この剣。そうか。なら、私の言ったことは忘れろ。 前には、実際には、実際に、僕の剣は、レナを知りづけ。 実際に、俺の剣は、レナを知りづけ。 私らは、まだ、この剣を繋いだ命。 今は、あ! 言ってくれ! いや、目の筋など、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やば。 大きくなるよって。 いい出会いがあったか。 SERIOUSナルでは、これらの剣。 もちろいわし、その、日に schoolを設け。 やったのは、それからyn、未来の剣は違います。 気に入ってくれ、それから何ダウンドを借りません。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거는 재밌네요. 재밌네요. 무게 좀 장만하자 부르잖아 거기가 아 아까 속수라고 그랬지 속수라고 명동력 가루가 없네 일단은 롱소드 롱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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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독후 느낌이 있어 크렁키라이플? 아 영동력 가루가 없네요 깜빡네 오늘의 힘은 이 나라의 힘은 뵈소의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레나의 힘은 이루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힘은 이 나라의 힘이 됩니다 비에소의 힘을 돼도 되지만 비에소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かった 우리가 부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담을 위해 비에쥬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담을 위해서 비에쥬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сил을 여러 가지 사로잡여 모든 군인들이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더 위해서도 중에서 이것은 다가가고 切り札を送り込むためのもの。 囮部隊は城のあちこちで暴れて、敵の注意を引きつけるのが役目だ。 だが、本物に見せかける必要がある。 俺も囮に加わる。 ジルサゴ? けど、それじゃ、ビエゾには… 鉄仮面。 お前には誰の助けもなく、シオンとただ二人、あのビエゾのもとにたどり着いて、炎の剣を叩き込んでもらわなきゃならん。 おい、まさか二人だけで送り込む日か?一人はレナだぞ! これは誰にとっても分の悪い賭けだ。 お前にとっても、お前たち二人の危険が一番大きい。 だからこそ、今一度通っておきたい。 今なら拒むこともできる。 拒めばどうなる? 拒めばどうなる? この話が無しになるだけだ。 そして俺は奴隷に戻る。 お前がそれを望むならだ。 拒めばどうなる? お前はどうする? 俺は… 俺は戦いで。 何のために。 何のためにお前は戦うの? 俺たちのデナが… 俺たちを強いたげる奴らの言いなりにならないため、 奴らの都合で死なないためだ。 奴隷じゃなくなるため、生きるため、自由に生きるためだ! よく言った。今こそ俺たちの望みをお前に託そう。 お前が諦めない限り、きっと壁は壊せるだろう。 お前はどうだ? 私の腹はとっくに決まっているわ。早く始めたら。 ここを出てすぐ右手に門がある。 まずはその先の昇降機を登れ。 日々に仲間を待機させておく。 迷うことがあれば彼らの支援を受けろ。 他に質問はないな。 お前はこの戦いが300年続いたレナ支配終焉の行使とならんことを。 作戦開始! 作戦開始! 西沢船の方に戻ります。 作戦へと使って、 ブラナユーディで援助の 作戦を行くよ。 作戦の方に戻って、 作戦を止めます。 作戦が終了。 作戦を行けます。 作戦andに戻って、 作戦をそっかえます。 作戦は終わさすべて、 作戦を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거죠? 아 예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타도 비에조. 비에조를 드디어 습격을 하기 위한 준비가 마쳤습니다. 과연 다음에 비에조를 만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 초반부지만 아무튼 나름 빠른 페이트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장점이 세이브 포인트가 없다는 것. 여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나름 재미있게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계속 비에조의 성을 향해서 진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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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